자, 둘 중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을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2018년 9월에 문천주공 구단지를 일산이요,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게 9월 12일에 8년짜리 인사를 냈어요. 그런데 19년에 냈고, 19년 6월에 거주주택을 비가세로 매도 후, 11월에 현재 거주주택을 매수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거주주택, 지금 거주주택을 매수하고 나니까 인사는 생에 한 번만 비가세 적용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네, 지금 거주주택을 비가세를 받으려니까 인사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담 내용 들었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네. 복잡하고 언제 취득했냐, 언제 등록했냐, 실고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복잡합니다. 뭔 놈의 법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죠? 네. 이 일산주협역에 있는 문천주공 구단지, 취득을 언제 하셨다고요? 9월 12일에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전에 취득은 했고. 9월이라는 게 올예요? 아, 예. 2018년. 2018년, 9월. 네. 9월 며칠이요? 9월 12일이요. 9월 12일에 등록을 했고. 네. 딱 하루 차이로. 매수는? 매수는 그 전에? 네, 그 전에 했어요. 매수는 그 전에 했고. 하루 차이, 9월 13일이 하루 차이지만 등록은 상관이 없어요. 등록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작년, 19년, 12일, 16일 이후에 등록을 했냐, 안 했냐는 그거는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양도세, 일반 건설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등록 기준은 2019년 12월 16일 전이냐, 아니냐. 취득 기준은 2018년 93 대책 전이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 아파트고요. 네. 몇 년짜리 하셨나요? 8년이요. 아파트는 자동 맞소가 되죠? 아, 근데 2분의 1 그거를 지금 그게 안 맞아가지고요. 지금 3년 차거든요. 안 맞는다는 게 뭐죠? 아, 그러니까 8년이면 4년을 임대를 했어야 자진말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더 하면 되죠? 19, 20, 20월, 20일, 2022년까지. 자, 한번 볼게요. 네, 네. 2022년 9월 대략 12일이면 4년 되면 자진말소를 해도? 자진말소를 하면 혜택에 대해서 뱉어내지 않는다. 자기가 받았던 거. 근데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자진말소 지금이라도 해도 되는 거고 혜택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그러면 자진말소를 하면 되죠? 과태료 좀 내면 되죠? 그래서 지금 거주주택이요. 좀 시세 차익이 좀 났어요. 거주주택이 시세 차익이 났고요. 네. 얼마 정도 났을까요? 한 3,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거 임대사업자 그거 때문에 지금 이 거주주택이 비과세 1회차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생애 한 번을 써가지고. 생애 한 번을 썼다? 네, 생애 한 번 비과세에서 받는 거 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언제 매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임사는 2018년에 냈는데요. 그 전에 2019년에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를 했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좀 복잡한데 한서를 통해서 한 번 할게요. 첫 번째 주택은 한 번 팔았다고 그랬는데 언제 사셔서 언제 팔았죠? 2016년도에 사서 2019년 6월에 팔았어요. 작년에 매도를 했다? 네. 이때는 1주택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때도 임사가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가 있는 상태, 주택임대에 등록을 하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주주택은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1주택 비과세는 계속 받을,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밖에 못 받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 거주주택을 해서 비과세를 한 번 받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현재 이거는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러면 일반 과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게 지금 1년 거주를 한 상태인데, 지금 거주주택이요. 그래서 1년만 더 있으면 비과세가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사업자가 지금... 얼만데요, 지금 시세가? 시세가 주택인데 한 13, 4억 정도 가거든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13억에서 14억이다.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걸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2년 비과세는 9억 이하예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9억 이하까지만 비과세고, 9억 이상은 장기 보유특별공정하기 때문에 이거 세금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세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세금이 나와서 난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 동안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 동안에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 문천주공을 그냥 자진말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하고 있는 거로 시세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시세가 없어요. 시세가 없죠, 여기도? 안 올랐어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요, 자진말소를 해도 혜택 본 게 지금 많이 있나요? 아니에요. 자진말소를 해서 그냥 매도를 하시면 돼요. 2분의 1을 안 지나도요. 한 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네. 세금 관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혜택 본 게 얼마나 있는지 뱉어놔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안 지나 상황에서 자진말소를 하게 되네요. 앞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좀 내야 되는 건, 과태료는 크지 않습니다. 한 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자진말소를 4년 갈 때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이거 장기인가요? 장기라고 그랬나요? 장기요. 장기요? 장기. 장기, 8년짜리. 그러면 4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혜택 본 게 없는데 뱉어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속이 안 좋아서 멀미하거나 속이 안 좋아서 오버허이트 할 때 먹은 게 없으면 어때요? 안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먹은 게 없잖아요. 뱉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유 어때요?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던 거는 어차피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자동말소를 해서 팔고 내년부터 바뀌는 게 마지막 주택 팔고 나서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은 지나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데 그것도 9억 이하까지만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지금 13, 14억 구간까지 가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세 차익이 지금 3, 4억 났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취득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는 비과세가 아예 없잖아요. 9억 이하 구간이 아예 없잖아요. 비과세라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해서 3, 4억을 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공제를 받아야 돼요. 일반 과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택 팔고 나서 최소한 2년이 지나야 되고 이거는 어차피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년 고주, 10년 보유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세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내고 팔겠다 하면 그걸 전략을 잡으시면 돼요. 무조건 내가 꼭 10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 전에 팔겠다.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둘 중에 시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을 보여집니다.